오늘도 같이 겟 레드 임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은 좀 웬만하면 새로운 기초 제품들이랑 새로운 제품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매번 이 소리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겟 레드 임미를 찍는 그 텀이 되게 길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거 크레이브 크레이브 뷰티 거구요 케일 라루 야 제품입니다 이거 너무 케이스가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이 패키지가 꼭 써보고 싶어서 이번에 한번 접해보게 됐는데 요건 약간 아하 각질 제거제 같은 거여서 저는 이틀에 한번 정도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이걸 쓰고 나서 다른 화장품을 썼을 때 다른 기초들을 썼을 때 얼굴에 잘 싹싹 먹는 느낌 이 드는 것 같더라구요 그 다음에 요거 써메딕 플러스 써메딕 플러스의 아줄렌 수딩 무스 토너 입니다 요거는 제가 뽐니 마켓에서 구매를 한 건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느정도 썼는지 보이시나 이만큼 꽉 차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 썼거든요 근데 계속 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역시 이게 토너 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거품으로 나오는 토너에요 요즘 요런 토너들 많이 나오더라구요 토너를 발랐을 때 주르륵 흐르지 않는다는 게 진짜 좋더라구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마치 클렌징 폼을 얼굴에 묻히듯이 내방향 해서 코까지 해서 해준 다음에 요렇게 문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없어져요 확실히 그 피부에 붉은기가 올라왔을 때나 이럴 때 사용을 하면 좀 안정이 되는 느낌이 있구요 그리고 되게 약간 수딩이다 보니까 쿨링감도 좀 느껴져요 히알루론산 이번 특집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얼굴에 열감이 살짝 있는 편이어서 이런 수딩 제품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가볍게만 이렇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진짜 이런 촉촉한 느낌이 얼굴에 살짝 남아요 아주 살짝 그렇다고 막 무겁게 남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요렇게만 하면 가볍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무게감이 있는 앰플을 가지고 왔는데 코스알엑스의 프로폴리스 라이츠 앰플이구요 개인적으로 코스알엑스 이 제품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다른 앰플들을 막 쓰다보니까 이게 저기 화장대 뒷편으로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안 쓴지가 조금 몇 달 된 것 같긴 한데 가끔 생각날 때 쓰거든요 확실히 라이트라서 프로폴리스지만 엄청 무게감이 느껴지는 느낌은 아니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것도 프로폴리스다 보니까 차인바 것보다 라이트 하긴 해도 보시면 살짝 피부에 이렇게 붓는 느낌은 약간 있어요 밤에는 크림을 가끔 바르는데 낮에는 크림을 안 바르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일을 꼭 챙겨서 살짝만 바르거든요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왔던 거니까 굳세라 1.5방울? 아니면 2방울? 크림 아니면 오일 둘 중에 하나는 꼭 바르는 이유가 그 앞서서 했던 기초들이 이렇게 오일 같은 걸로 코팅을 안 해주면 속건조나 이런 게 느껴질 수도 있더라고요 가끔 그런 경우를 좀 봤는데 기초에서 속건조가 느껴지신다는 분들은 오일 사용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속전속결로 바로 이 선크림 발라주도록 할게요 닥터지 에어리 스킨 업선입니다 이거 인스타그램에 달바를 대체할 만한 아이를 찾았다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제형이고요 닥터지가 워낙 선크림으로 유명해가지고 이미 닥터지 거 사용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 그린마일드 업선이랑 살짝 톤업되는 것도 두 개 다 다 썼거든요 그 정도로 닥터지 선크림 되게 믿고 쓰는 느낌인데 이렇게 엄청 가벼워요 에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촉촉함이 굉장히 남는 느낌이고 진짜 진짜 가벼워요 기존에 닥터지 선크림 쓰시던 분들은 딱 발라보시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어? 엄청 가볍다 그럼에도 제가 좋아하는 그 뭔가 촉촉한 베이스의 느낌은 잃지 않는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 슬슬 오고 있잖아요 뭐 아직 멀었지만 금방이에요 여러분 6월 되면 이제 덥다고 난리 칠걸요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딱 출시를 하신 것 같은데 아주 굿초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기초는 다 끝났고요 옷을 좀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확대가 됐죠? 이제 바로 베이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이스는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것도 올렸는데 진짜 요즘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카의 신스틸러 UV 파운데이션이고요 제가 쓰고 있는 색깔은 P2입니다 그냥 요런 파운데이션인데요 라카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라카 그 뭐지? 섀도우 팔레트를 썼었는데 라카가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라카만의 감성을 되게 잘 살렸다고 해야되나? 선하고 굉장히 잘 맞고 살짝 조금 밝아지는 정도?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피카소꺼 191번 파운데이션이고요 제가 이거 브러쉬들을 한꺼번에 다 넣어 놓거든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액체를 적셔서 쓰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같이 놓으면 너무 오염될 것 같아서 이걸 다 해놨더니 저 바로 직전에 구독자 파우치 하신 분께서는 여기를 잠그고 여길 뚫어서 이렇게 놓으시더라고요 그냥 파우더 브러쉬를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묻히지 않고요 요 끝부분만 살짝 묻혀서 제가 저번에도 요 브러쉬 사용하는 거 보여 드렸을 텐데 진짜 그 철판 아이스크림 펴듯이 아주 얇게만 펴집니다 이렇게 이 브러쉬의 역할은 이 브러쉬로 전부 다 바르는 게 아니라 저한테 있어서는 파운데이션을 고르고 얇게 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비싼 거 막 이렇게 피카소꺼 사실 필요 전혀 없고요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머스테브 스펀지거든요 맥의 프레프라임 제가 맨날 쓰는 요거를 써서 이게 요 스펀지에 물기가 너무 많으면 제가 이렇게 발라놨던 걸 오히려 이 스펀지가 덜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물기를 좀 덜어내 주시고 여기 남아 있는 양 있죠 잔량을 조금 스펀지에 묻히시고 여기다가 스펀지를 해주셔야 이 스펀지로 안 넘어가요 아마 뭐 인스타그램으로는 제가 꾸준히 근황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유튜브로는 아무래도 영상에 텀이 있다 보니까 제때제때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얘기를 조금 조금씩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 첫 타투를 했습니다 사진을 이쪽에 띄워드려야 되나? 문구는 at my own pace고요 나만의 속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타투는 예전부터 해보고 싶긴 했는데 마땅히 뭘로 할까? 문구도 잘 모르겠고 모양도 잘 모르겠고 해서 그냥 해보고만 싶다 이 정도만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근 몇 년 동안 계속 제 뭐랄까 신념처럼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내용이 이 문구더라고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가자 이렇게 계속 제 나름대로 인생의 정의를 내리면서 이 문구를 몸에 새기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문구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적용이 될 것 같은 거죠 남들이 뭐 한다고 해서 너도 따라서 뭐 하지 말고 남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도 다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너의 인생을 살자 약간 이런 느낌에서 이번에 이쪽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저 기준으로 오른쪽 팔뚝에다가 새겼습니다 타투의 후기를 한번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프로폴리스랑 오일 이런 걸 썼더니 약간 광채가 나는 느낌이지만 이 파운데이션 자체는 살짝 세미매트한 느낌이에요 아무튼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부모님들은 타투를 달가워하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거의 반영구? 영구적으로 새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실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섣부르게 나 그냥 타투하고 싶어 라고 해서 그냥 하시는 건 정말 비추인 것 같아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왜냐하면 이번에 연예인 중에서도 모 군께서 본인의 연인의 얼굴을 팔뚝에다 새기셨다가 지워야 되는 사태가 있으셨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이름 남의 뭐 이런 거는 함부로 새기시지는 않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나만의 뭔가 이거는 나만의 신념 내가 꼭 간직하고 싶은 것 이런 게 있을 때 하시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팔에 했잖아요 팔이 타투하기에는 가장 아프지 않은 부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썹 문신의 경험이 있어서 좀 그 아픔의 강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제 친구는 이 목 뒤에 한 친구가 있는데 여기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타투 반을 이렇게 드르륵 할 때 지금 조그만 주먹보다 좀 작은 사이즈? 이런 사이즈의 그림을 그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왈 1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하는데 진짜 10분도 안 걸렸어요 이렇게 레터링으로 하는 거는 그 문구의 길이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정말 별로 안 걸렸고요 그리고 눈썹 문신과 비교했을 때 눈썹 문신은 마취크림을 발라요 마취크림을 바르고 한 몇 분 기다렸다가 마취크림을 지워내고 이제 눈썹 문신을 하는데 제가 마취를 해도 소리랑 그 느낌이 살짝 느껴지는 게 이렇게 쓰각 쓰각하는 이렇게 긁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살을 긁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살을 긁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주사 맞을 때 그 주사 바늘 쭉쭉 살짝 따끔해요 이러고 따끔 하잖아요 그 따끔이 다다다다 조금 이렇게 지속되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진짜 너무 아예 아픔 이게 아픈 거야? 싶은 왜냐면 이렇게 누르면서 하시다 보니까 아픈 느낌이 전혀 없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아픈 느낌이 오긴 하더라고요 아 조금 알인데? 아픈데? 이런 느낌은 있었어요 이게 거의 끝 무렵에 그때 처음 딱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레터링 말고 그림을 하거나 이 크기가 커지면 안 되겠구나 오늘의 브로우는 이거 베네피트 구프프루프 펜슬이고요 3번입니다 저 맨날 프리사이슬리만 사용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프리사이슬리말고 또 이거를 조금 더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가끔 프리사이슬리가 지겨울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뒤쪽부터 색깔을 채워주시면 돼요 뒤에가 제가 색깔이 없으니까 제가 타투를 했었던 타투이스트 분은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고 제가 태그를 걸어놨으니까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 인스타 안 하시는 분들은 그분은 어쨌든 카톡 아이디가 있으세요 그분께 연락을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카톡 아이디를 그때 찾으려고 보니까 안 나오시던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이 인스타그램에 남겨놓은 카톡 아이디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파데가 오늘따라 뭔가 살짝 뜨는 것 같지? 이 파데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맨날 엄청 잘 써가지고 오늘도 바른 건데 오늘 피부 상태랑 안 맞았나? 아무튼 제 근황은 제가 요즘 이렇게 타투를 새로 하나 했고요 그리고 제가 벌려놓은 것들이 좀 있어요 제 부산 브이로그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최치원 부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국사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저는 취직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제 스스로 역사를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싫어했어요 연도를 외워서 그 순서대로 뭘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약간 제 암기 스타일이랑도 너무 안 맞고 그리고 좀 빨리 그때는 공부를 했었어야 했잖아요 시험을 위해서 단기 기억 근데 제가 단기 기억이 진짜 안 좋아요 근데 사실 역사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배우고 싶고 제가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좀 공부를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재밌는 역사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좀 해보려고 요즘 한국사를 천천히 하고 있어요 이거 라네드 거 뷰러 이용해서 오늘 집어줄게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5월에 원래 있거든요 시험이 근데 5월 거 못 볼 것 같아요 저를 공부시켰던 언니가 들으면 기절할 내용이겠지만 제가 또 상담원 교육도 신청해서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하나예요 상담원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사회복지나 상담사 상담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어요 상담사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냥 상담사 말고 저는 여성인권 관련된 거에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해서 제가 어떤 상담원인지는 비밀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 수료를 하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라카 거고요 요거는 라카 저스트 아이섀도우 린다 컬러예요 요런 색깔이에요 린다 살짝 브라운인데 마냥 노란끼가 확 떠는 브라운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잘 쓰고 있거든요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고정된 시간 깨서 뭔가 알바 할 때보다는 몸이 막 피로하고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왜냐하면 한국사도 제가 빡세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천천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상담원 교육에서 사실 상담원 교육인데 초반에는 약간 여성학 강의 듣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제가 나름 여성주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끼어 있다고 생각을 스스로 해서 아주 오만방자 했죠 그래서 수업 들으면 그래도 아는 내용 좀 많고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모르는 내용도 너무 많았고 제가 배우는 부분도 진짜 진짜 많았어요 진짜 사람에게 배움은 끝이 없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가장 똑똑한 사람은 내가 많이 아직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게 가장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좀 그런 거 같아요 내가 어느 부분 얕게 아는 지식 그리고 어느 조사 결과인가 그런 것에서도 있었는데 내가 아는 지식이 얕으면 얕을수록 자신감만 높아진대요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아니까 막 목소리만 커지고 아 당연히 이건 이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두 번째로 할 거는요 이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라카 건데 마틴이라는 색상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와우 금펄에 브라운 이렇게 있는 이건 손으로 살짝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주는데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발라줘야 쌍꺼풀 라인에 예쁘더라고요 진짜 주변에 아 이건 이런 거지 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쉽게 말하는 사람 혹은 자신의 그런 거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진짜 자기가 하는 말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거나 그게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가장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똑똑하고 진짜 현명한 사람은요 절대 내세우지 않고요 왜냐하면 내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모르는 게 아직 이 세상에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나 많고 솔직히 저도 제가 여성주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모르는 게 아직 산더미고 그걸 배웠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함? 이런 게 진짜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많이 안다고 내세우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아는 척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속으로 피식 웃으시면서 그래 넌 거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라인을 이렇게 옆으로 많이 빼는 스타일로 가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점막만 채워서 깔끔하게 갈 건데 머지꺼 어나더미 더 퍼스트 젤 아이라이너 색깔 보시면 되게 오묘하죠? 이게 차콜 브라운인가 그래요 근데 사실 바르고 나면 차콜인지 뭔지 티가 많이 나진 않아요 오늘 안 뺀다고 이런 거 빼버렸네 사실 학창 시절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라고 하면 그렇게 공부가 하기 싫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찾아서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늘 이거는 맨날 쓰는 거 이건 맥의 에스프레소 색상이고요 약간 이런 빈 공간 있죠? 이런 데를 좀 블렌딩을 해줄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다른 주제이긴 한데 좀 나오기 전부터 핫했어 가지고 저도 기대를 되게 많이 했던 아이유의 페르소나 혹시 넷플릭스 다 보셨나요? 아시다시피 저는 넷플릭스를 보고 있고 근데 요즘 들어 잘 못 봤거든요 사실 보고 싶은 게 딱히 없었어요 넷플릭스에 그래서 넷플릭스를 요즘 안 보고 있다가 아이유의 페르소나가 개봉했다고 하던데 이거 영화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했어요 그래서 저는 4편의 짤막한 페르소나 드라마들을 영화들을 다 봤고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4개 에피소드 중에 가장 마음에 드셨던 에피소드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나름 해석의 여지들을 좀 많이 남기는 그런 작품들이어서 그런지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마스카라는 제가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온 비바이바닐라 마스카라입니다 이거 진짜 진짜 좋은데 제가 또 한동안 다른 데 빠져 살아서 오랜만에 이거 한번 써보려고요 저는 그게 4개의 작품으로 돼 있는데 사실 되게 긴 영화인 줄 알았거든요 한 편당? 근데 한 편당 19분, 21분 막 다 이거밖에 안 돼요 되게 짧은 단편 영화 같은 느낌이 좀 있었고요 감독들이 다 유명한 감독이셔서 첫 번째가 러브세트라고 해서 배두나 씨랑 같이 나온 영화인데요 사실 저는 스포가 될 만한 내용은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사실 저는 4개의 그 영화 중에서는 러브세트가 가장 좀 제 스타일 아니었어요 그 감동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지는 알겠거든요 저는 그 말하고자 하는 말을 느끼긴 느꼈어요 영화를 거의 막판까지 보다 보니까 느끼긴 느꼈는데 굳이 그렇게 연출을 하셨어야 됐을까? 그 카메라 구도와 그렇게 굳이 꼭 하셨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두 번째 거가 썩지 않게 아주 오래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괜찮았어요 저는 그거 재밌게 봤는데 조금 크리피한 부분이 있어요 뭐야 이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실 편인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피스가 죄 라는 건데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약간 그나마 이 중에서 살짝 웃음 포인트가 있고 그 뭔가 복수하는 키스마크 때문에 복수하는 내용이거든요 세복이라는 그 아이유 이지은 씨의 친구로 나오는 그분하고의 그런 케미가 그냥 좋았다? 이 정도? 사실 막 엄청 그걸 통해서 막 너무 좋았고 아이유의 막 연기력이 막 뛰어났고 이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아 어머 죄송해요 이거 블러셔는 누드팝입니다 이 크리니크랑 이 조합은 구독자 파우치 다섯 번째 분인가? 에서도 추천이 나왔었는데 좋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사실 그냥 별 생각 없이 본 건데 저는 네 번째가 밤을 걷다... 밤을 걷다 맞나?거든요 근데 딱 그 아이유 씨가 가진 그 뭐라 그러지? 적적한 분위기 있죠? 약간 그거랑 되게 잘 맞는 영화인 것 같고 사실 보면서 약간 그 약간 이별에 관련된 내용인데 단순히 사랑, 연인과의 이별만을 보여주는 것 같진 않았던 게 저는 그 반대편에 친구를 대입시켜서 그 영화를 봤더니 막판에 살짝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네 개 중에서는 두 번째 썩지 않게 아주 오래랑 네 번째 밤을 걷다가 가장 좋았어요 인스타에는 썩지 않게 아주 오래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밤을 걷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제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포인트로 이 중앙부만 살짝 더 얹어줄 건데 그거는 로라메르시의 진저 왜냐면 좀 더 진해요 같은 뭔가 진저빛인데도 얘가 조금 더 채도가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중앙부에만 톡톡톡 얹어줄게요 이제 새로 나온 립이에요 여러분 신상 립인데 이니스프리 비비드 샤인 틴트고요 이거는 제가 전 색상을 받아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짧게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발라보는 거예요 A로 포근한 진저 캔디가 오늘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소나에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첫 번째를 왜 러브 세트로 뒀을까 사람들이 첫 번째부터 보통 이렇게 정주행식으로 보잖아요 제 친구 같은 경우가 한번 봐봐 페르소나 그냥 괜찮던데 라고 해서 제가 말을 해서 봤는데 첫 번째 편을 보고 살짝 정이 떨어졌나 봐요 제 친구 이거 여러분 주관주의에요 정이 떨어진 친구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페르소나를 좋게 볼 순 없어요 근데 제 친구가 약간 그랬나 봐요 아 러브 세트보다 차라리 밤을 걷다가 훨씬 좋은데 하필 그걸 제일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어요 이거 살짝 음 이런 이 비비드 샤인 틴트요 좋아요 일단 발색력이 진짜 좋고요 촉촉한 립인데도 불구하고 발색력이 굉장히 좋고 우리가 아는 그런 오일 틴트처럼 뭔가 이렇게 촉촉함을 조금 더 빡 세워가지고 바르는 립들이 보통 발색력이 별로 안 좋아요 되게 예쁘다 탱글탱글해 보이죠 입술이 오 예쁘다 하나를 더 가져왔거든요 다른 색을 안에만 살짝 발라볼까 봐요 2호 달콤한 코랄 캔디 색상이거든요 음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마냥 촉촉한 느낌보다 살짝 꾸덕한 느낌? 약간 쫀쫀한 느낌이 있어요 음 쫀쫀해요 촉 보다는 쫀쫀에 가깝네 한번 이렇게 물어줘야 이쪽에 살짝 뭉칠 수 있는 애들이 좀 덜할 것 같아요 이미 머리는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정리 정도만 하고 올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겟레드 임미도 아주 빠르게 끝이 났고요 오늘은 요렇게 입고 제가 요 자켓을 걸칠 건데요 미니뽕꺼 이 안에꺼 또 미니뽕꺼 그 인쇼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많이 사서 제가 머리가 엄청 많이 길렀어요 여러분 제가 머리를 다시 기를 생각이거든요 근데 막 길게 기른다기 보다는 중단발 정도까지는 계속 기르고 나서 자르거나 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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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